밀키우님 별풍선 4개 고맙다 난 안겨주구나 밀키우 형님도 12명 맞죠 오케이 12명 색깔 고르세요 일단은 색깔을 골라 보십시오 형님들 무공히 형님들 손에 갈 수가 있습니다 대망의 결승전이에요 시리즈 형님이 흰색으로 바꾸신대요 시리즈 형님이 또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양보하는 사람한테 자꾸 뭐가 하나씩 걷어 걸려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공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포토 형님부터 다시 갑니다 빨간색깔 통과 하지만 꽝 걸린 사람이 당첨이야 지니님 하늘색깔 통과 낚였지롱 어쨌든 봐봐 처음에 기분 좋았잖아 얼마나 기분 좋아 통과 걸리면 기분 좋잖아 자 호영이 형님 파란색깔 오 아 호영이 형님 축하드립니다 호영이 형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호영이 형님 축하드립니다 아 나머지 형님들도 다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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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이거 얼마나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 기뻐하는 모습들 가운데 혼자 탈락을 해서 꽝을 하고 있으니까 울고 있으니까 호영이 형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이 형님에게 무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첨자 호영이 형님에게 자 무공 아 잘못 꺼냈다 잘못 꺼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꺼냈네요 아 잘못 꺼냈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무한의 공간 잘 안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